라면 넣어도 먹어도 맛있겠다. 일단 감독님의 맛을 한번, 감독님이 점수를 한 번 매겨주세요. 일단 냄새 괜찮아. 넣어봐요. 감독님 맛있어요. 감독님 당황해. 내가 감독님이 맛을 보실 줄 아시니까. 감독님이 맛이 없다면 없는 거야. 나 긴장된다. 이거 많이 뻗으니까. 잠깐만, 감독님 표정이. 어떠세요, 감독님? 맛있지 않아요? 기대 이상. 그쵸? 그쵸? 기대 이상. 기대를 전혀 안 했어. 그 정도예요? 오, 맛있는데? 오, 맛있는데? 근데 왜 맛있지? 맛있다니까요, 형. 맛있어? 맛있다니까요. 만두. 만두 맛있어? 만두 잘 넣어줘요. 좋은 생각이다. 그럼. 1시간 20분. 저거. 여기. 이거. 뭐. 네. song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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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